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소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회사에서 제가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대가도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거 할 때는 금전적인 대가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라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 5분 좀 넘길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생명에서 더 헬스라고 하는 이름의 앱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 둘 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셔서 더 헬스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아이폰에서는 없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다행이 있더라고요 자 들어가보게 되면 더 헬스 삼성생명의 제안하는 더 건강해지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벌써 차트가 42까지 올라갔고요 평가도 4.7 정도로 지금 좋은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건강 습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이미 쓰고 있고요 자 조금 보게 되면 삼성생명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원래 삼성도 헬스 앱이 있었거든요 삼성헬스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갤럭시 핏이라든지 이거랑 연동시켜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면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4월 11일에 운동이 잘 되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4월 8일에 깔끔하고 좋아요라는 내용도 올라왔죠 제가 이 앱에 대한 것들을 기사를 제대로 본 게 바로 어제 봤었었는데 4월 8일에는 베타가 나왔던지 아니면 요즘에 언론에서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자 열어보죠 열기 해서 들어가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 폰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한번 있습니다 이거를 끝내고 나면은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와요 회원가입이 복잡하게 아이디 패스워드 형성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몸무게하고 체중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석을 해주면서 추천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메뉴가 뭐가 있는지 좀 볼 텐데 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걸음을 제가 오늘 10,178볼을 걸었다고 나오죠 거리는 8.3km라고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건강앱이랑 같이 동기화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면은 추천 운동이라고 나오죠 모션 운동 이건 제가 운동을 추천받고 싶어서 눌러보다 보니까 얘가 알려줘요 어떤 운동을 할 거냐 그러면 자 구성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글공격계를 할 건지 글력중심을 할 건지 상체냐 균형이냐 하체냐 운동강주 보통이나 어려움이냐 운동시간까지 설정을 하고서 저장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보통의 30분 정도로 제가 저장해놨었는데 이거를 어려움으로 바꾸고 15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의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저장하겠습니다 운동이 바뀌었죠 13분 내외 평균 어려움 대체 어떤 운동인지 추천 시작을 봐보게 되면은 벨트 오버 덤벨로우라든지 워킹 스쿼트 점프라든지 스쿼트 사이드킥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고 나옵니다 야 층간소임 없는 걸로 하라 그랬잖아 스쿼트 복싱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운동 시작을 맞추면서 13분 동안 땀 쫙 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동 기록은 당연히 없겠죠 제가 오늘 다운받아 시작을 했었으니까 걷기에 대한 것들 표시를 해줍니다 소모 칼로리 322 칼로리다 아 좋네요 자 글공격기 운동 운동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좀 빠져나갈게요 쭉 내려가게 되면은 건강 습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사 기록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서 예전에 보험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그냥 체칵 찍으면 돼요 지금은 제가 미리 못 찍었긴 했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찍어보려고요 식사하시면서 얘를 찍게 되면은 칼로리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먹었다 이거 먹지 말아라 라는 식의 다이어트까지 좀 봐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쭉 내려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마음 건강 시작하기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거 좋아요 마음 건강 시작하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어떤 걸 해볼 거냐 우울, 불안, 피로도, 스트레스, 자존감 이런 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이콜 중독 검사가 있네 어떻게 제가 한번 보게 되면은 15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피로도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 챙김 요가 요즘 영상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호흡과 친해지는 요가가 7분짜리가 있고 몸과 친해지는 요가 이런 것들 동작을 볼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챌린지 메뉴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쭉 내려가면 지금 아픈 곳이 있나요? 라고 나오죠 증상 체크, 질병 찾기 이건 이제 병원 찾기가 들어갔고 챌린지에 들어가게 되면 진행 중인 챌린지와 예정된 챌린지가 있는데 이 앱도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아직 챌린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보적게 챌린지를 할 거냐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요 기간이 9일부터고 저는 2일날 되면 요거 바로 신청을 할 거고요 그 밑에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누를 거고 하루 3가지 모션 운동하기 요것도 같이 들어가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 메뉴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걷기, 식사, 마음 건강, 챌린지, 생활 건강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증상 체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 아플 때 아플 때 여러분들 인공지능한테 증상을 말하게 되면은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뭐 뺄 거 없이 잘 만들었다 함께 덜하는 데가 이제 상세 보기 요런 메뉴이고 나를 덜하고 하는 메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몸무게랑 요런 것들 올려서 측정해 준다고 하는 다음에 몇 킬로를 빼시겠습니까? 이걸 얘기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빼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4킬로 정도는 더 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체중을 4킬로까지만 빼고 그 이상을 빼는 건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그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만들었을까? 하나죠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건강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첫 번째고 맨 밑에 보셨지만은 슬쩍 들어갔잖아요 삼성생명 상품 가입 고객 전용 서비스 제가 삼성생명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로그인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삼성생명에 가입한 사람들은 요렇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헬스 이용하기 버튼 밑에 건강관리 서비스 요런 것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맞춤 케어 서비스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더 많이 키워주고 싶겠죠 그러면 건강관리도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것들도 나중에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여기 인공지능 방식에 대한 도입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우린 이미 건강 앱에서 요런 것들을 많이 해줘요 근데 눈에서 보기에 조금 불편함도 있었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준다는 거 식사 기록을 얼마나 챙겨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헬스 앱이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습관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헬스케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쇼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 제일 많은 신경을 쓰고서 제일 많은 테크 기술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하고 저의 몸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많은 기업들에 투자가 들어갔죠 근데 그 시작은 언제나 스마트폰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하루 되시고요 많이 걷는 하루 되시고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일상아이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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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